잘되는 소리도 갖고 가겠습니다. 여러분 예전에 기차 인증을 보러가겠습니다. 오케이 됐네 줄을 어색해 3붙 물.. 물 튀거든요? 아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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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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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물이 만약에 바로바로 펌핑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장이... 청소가 고정나서 한번 올라오는 경우에는 청소를 해줘야겠네요. 그렇죠. 아무래도. 제가 그걸 몰랐네요. 그럼 그동안 오바일 탔을 때 한번 찾았어요. 경기가 안 내려갔겠지. 10번 정도 그랬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다 걷어 올려놔야죠 뭐 예 그렇게 걷어 올려놓고 세척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죠 지하 집수정 두 번째 오늘 하루에 두 군데를 집수정 세척하네요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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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수정 세척하네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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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